우유 어? 커플 룩이다 네 그때 이제 더보니까 아 그때 상공? 상공 커플티 안녕하세요 아... 쉬운 거 있으세요? 아... 그냥 꽃 보고 있는데요? 꽃 다 바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꽃을 산 거예요? 네네네네 꽃집을 가는 그 길에 나를 생각하며 꽃집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좀 되게 쑥스럽거든요 잘 안 가니까 근데 나를 생각하면 꽃을 고르는 그 남자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야 오케이 이따 나 종이랑 펜 좀 빌려줘 메모해야 될 거 같아 메모해야 돼 메모 진짜 꽃은 한 번씩 선물해줘 아 식물도 예쁘네 아 식물로? 뭐요? 타라 그 아이들 이름이 타라고요? 진짜요? 아 이름이 타라야? 진짜? 네 저 타라예요 아 이게 종이 이름이 타라예요 진짜? 네네네 네 진짜요 오 오 그래요? 오 진짜요? 오 신기하다 오 오 이거를 하나 주문할게요 네 네네네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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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오 már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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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무슨 뭐 모델 커플 같아. 뭐... 패션 모델 둘. 응. 뭐야? 헤헤헤헤? 타라! 타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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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게 갔는데... 에? 아리가토... 가와이이네. 이거가 타라야, 타라. 그래? 타라? 아... 아! 아! 아리가토... 감사합니다. 아하... 하아... 아하... 아하... 와... 와... 지금 뭐야, 이거? 이렇게,야... 너가 인생이 있네, 이런지. 하하하하... 렛츠고! 오케이, 물놀이! 와우 마저잖아! 예스... 여름의 가평이지요. 가평으로 갔어? 또? 수상 스포츠를 좀 해요? 어렸을 때 이제 수구 선수였고요,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수구는 5년 동안 했고, 캡틴이었고, 수영 캡틴이었고요. 캡틴이 뭐예요? 선장? 주장, 주장. 주장. 선장. 진짜. 미안한데. 주기와. 선장이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뭐든 좋아해요. 엑사이티드. 땡. 예스. 아 근데 빠지 진짜 재밌었겠다. 진짜 재밌었죠? 저기요. 저기요. 몸 너무 좋죠? 같이.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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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탈아주팀 몸이 너무 좋다. 오우. 오우. 하하. 오우. 야 둘 다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커플 같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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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나. 오우. 오우. 야 확실히 여기서 튄다. 오우. 야 좋다. 넷츠 고. 선블렉? 오우. 응. 내가 넣었을거야. 넣을 수 있을까? 아, 예스, 플리즈. 아, 최고다. 아, 대박. 오 마이 굿네스. 조금 더 이상 하다가 하하할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아, 이거 핫한데! 야아, 이거. 대장. 나한테. 확실히 어이구. 야, 이게. 아니 뭐야. 야, 정말? 와! 확실히 화끈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아니, 근데 저렇게 말고 서로 발라주고 두 목 서로 부비면 바로 자동으로 발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거 형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혼자 둘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요. 오스판씨가 키도 크고. 괜찮아. 닳은? 오케이쥐. 나는? 지금? 다이좋. 멋있다, 멋있어. 레츠고! 와! 여기 시원시원하네, 여기. 오우! 어우 issy가 타는스가 좋아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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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했어 안 했어 와! 어! 뭐야? 어! 뭐야? 요즘엔 막 이렇게 안고 막 다하네 근데.. 미국 영화보는 것 같아 완전 그녀와 내가 외국 연애프로그램ine 젊음이다 진짜 젊음이야 아직 허리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젊어서 그래 젊어서 누나? 나이 너! 안어 안어 에이 운동하는 남자 좋아해? 좋아 오 예? 남자들 몸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아? 오 뭐야? 음... 넌 난란라 그러면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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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깨, 체스트, 배, 다리 저는 가리가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 뭐야 터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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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태풍하기 전에 오스틴한테 좀 물어볼거에요 그렇게 되면? 아 좀 폭스야 폭스 여 ACC 자, 아났다 와 여세와 도유칸 와... 안 많잖아 여기도 나? 응 어... 그냥 나도 비슷해 근데... 아... 어디가... 그지? 몸에 보면, like, body, 다리, legs, 자자자 아주 그냥. Long legs or skinny? Just very nice, like, fits. 원래 이제 여자들은 여기 허벅지하고 다, 여기 많이 운동했잖아요. 하체 운동. 그래서 다리가 좋아했죠. 다리가 좋아요? 다리가 좋아요? 다리가 좋아요. 아니 어디 더 좋아요? 여자 몸에. 나라 씨는 남자 봤을 때 뭐 좋아해요? 나는 보니까 난 등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등이 좋아서 내가 등 운동을 했어요. 그걸 따라가려고. 어떤 등이? 그런 남자는 만나게가 아니고 그냥 나도 자꾸 보게 되니까. 어떤 등이 좋아요? 근육이 있는 거? 광배 딱 있는 거. 광배가 있어야 돼. 기립근하고 광배. 좋아요. 광배, 광배. 광배. 야, 어필어필. 광배로 올라가네. 야, 그러네. 잘. 아, 이잔. 타왕 씨도 웨이크 타나? 아, 예. 엄청 잘 타요. 웨이크 서핑이에요. 웨이크 서핑. 하나 가있다. 하나 앞으로 맨손이 이렇게 맨손이 들어올게요. 레디? 잘 타네. 잘 타네. 조금 힘든 거 아니야? 저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잘 타네. 너무 잘 타네. 너무 잘 타네. 잘한다. 좋아요. 점프도 하고. 멋있다. 멋지다. 파이팅! 이거 좀 봐. 저는 진짜 두 번째 타봤어요. 그래도 잘 타네. 두 번째 치고 굉장히 잘 타는 건데? 잘 타네. 렛츠고! 렛츠고! 시원해 보인다. 나이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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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겠다. 늦게 되죠! 저는 일부러 빠진 거예요. 한 번씩 저렇게 빠져줘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샹샤 씨 저희도 알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승렬도 빠졌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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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